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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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핑만 좀 해보세요 공속이 필요한거에요 팬텀 자체 풀공속 아닌가요? 아 이건 왜 먹었냐? 갑려다임 아 나도 진짜 오래간만 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어 잘못 눌렀어요 아 빅딜기 갖다 버렸어 이거 쓰려도 방무하려도 아 아 아 아 스탠스가 필요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이거 시프트 안날라고 видно contrakat 그냥 누르면 나가는거 아니었나? 다 7스택 Mulgedir 아 아 확인확인해 아 죽어 죽었고 희한하게 도적만 하게 되면 저거는 왜 누르게 되는 것이지 와 개많아 뭐야 어이구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아 이게 미아일 링크가 있긴 있어야겠다 밀려나 어 아주 무적인다 아 길긴 길다 아 이게 스택이 얘 위에 보이는구나 지고마른데 6이라고 표시가 되네 암살 처럼 오케이 넥스트 안 되겠지 음 아 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잘 몰라 그냥 대충 경험의 느낌으로 뭐 데카를 유지하는 거죠 난 안전하게 쟤도 붙어주네 일단 안전하게 쟤도 붙어주네 자 이제 파인드 프리 보이죠 제가 무적인 데이터 이거 부서주고 얼마나 진정해 아이구 샵 아 조금 조금 못났어 이 사실은 자 이제 어온 어휴, 자꾸 올라가니까 때릴 틈이 없다. 아휴, 획은 없는 것 같은데? 끝났나? 어휴, 깨뜨렸고요. 아휴, 오래간만에 해가지고. 아휴, 주도태 2.58만. 방무 91에 부공이 215였고요. 아휴, 이벤트링이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 보면 템은 별로인데. 이벤트링이 참 좋은게 많아. 희한해. 피방놈. 이벤트 10 말고 딱히 좋은거 없는데, 그지? 아휴, 참. 아이러니해. 지옥의 불굿. 음... 21프로. 아휴, 클리어. 이것만 좀 바꾸면 되겠다, 그지? 공유. 이건 일부러 안 바꾸는가? 다른거 하다가 못하는가? 아휴, 클리어 해드리고. 신청 고맙습니다. 아휴, 클리어. тр 아휴, 클리어. 아휴, 클리어. 헐, 클리어. 엔젤. 아휴, 클리어. 아휴, 클리어.